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4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폐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달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달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더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더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더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더다 요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 또 유다의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는 이 멸망과 심판 앞에 그 참상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여기서 상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끝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이 눈물을 하도 흘려서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 이 눈이 상할 정도로 눈이 염증이 생기거나 눈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으로 시력도 여러 가지 그 눈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고요 내 창자가 끊어지면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참 너무나 마음과 또 몸과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 이 모든 슬픔의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는 딸 내 백성이 폐망하였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은 바로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 그들이 전쟁에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다 보니 모든 위험들과 그런 악함들에 노출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 어린 자녀와 전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어린 아이들 또 전 먹이들 성읍 길거리로 내버려져서 거의 혼절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12절에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자처럼 기절하여 그대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은 참 그 사랑으로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 정말 그게 품고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는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각가지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젖먹이를 품고 각가지 그렇게 지키는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어린 아이들이 젖먹이들이 젖먹이들이 혼일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죠 굶어 죽는 겁니다 어머니 먹을 것 좀 주세요 한 모금만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먹지를 못해서 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장면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이 나오셔서 하신 얘기 있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아기들이 처음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 그리고 가장 끝까지 붙들고 사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엄마라고 합니다 마더 엄마 정말 이 어린이들에게 아기들에게 젖먹이들에게 이 엄마의 존재는 어머니의 존재는 그 생명과 같고요 전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황수관 박사님의 그 전쟁 피난 그 이야기 에피소드를 잠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또 어머니 그리고 뭐 동생들 자기 형제들 이렇게 해서 피난을 가는데 전쟁을 막 총소리가 막 나고 총알이 막 이빨치니까 앞에 가던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지 혼자 살겠다고 죄송합니다 아버지인데 자기 혼자 사시겠다고 그 논두렁 밑으로 거기 들어가서 바짝 엎드려서 숨고 있는데 어머니는 자기와 그 동생을 정말 포미안고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버이날 5월에 가정의 달 이렇게 할 때 그 어머니 엄마의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약합니다 아버지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가 좀 상냥하게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부드럽게 좀 얘기 좀 해줬으면 글쎄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알도록 이야기한다고 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이 전쟁의 참상의 모습은 이 아이들에게 어린 생명들에게 얼마나 큰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지금 예루살렘의 이 시온의 참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증거해 주고 너 무엇으로 비교하며 위로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파괴됨이 예루살렘 성전과 어떤 시온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바다입니다 바다 지구의 70%가 물리고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다같이 크고 크니 그리고 이 상처 이 아픔을 누가 다 치료해 주고 고쳐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죄의 결과 죄의 참상은 이렇게 고통이 되고 이렇게 슬픔이 되고요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자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고 폐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시온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도자들의 문제였어요 왕들과 지도자들의 그리고 특별히 여기 13절에는 14절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 여러분 가짜 예언자 스마야라든지 이런 가짜 예언자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다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모두 다 포로 잡혀가고 70년이 차야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대의 가짜 예언자 스마야는 뭐라고 얘기하죠 포로 잡혀갈 거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2년이면 돌아온다 2년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왕들이 지도자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2년이면 끝난다 여러분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전세계에 미친 재앙 중에 재앙이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될 때 정말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교회에 이제 모이지 말라 뭐 이런 얘기일 때 아 한 달이면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뭐 사스라든지 뭐 그런 호흡기 질환들 뭐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분 길어봤자 두세 달이었거든요 그 정도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폐쇄되고 모이면 정부에서 감시하고 인원체크하고 이제 몇 명 이상은 안 된다 몇 명 이하로 모여라 그것도 안 되고 뭐예요 온라인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긍정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예르미아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그게 하나님의 진리 있냐 계속된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의 심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곧 끝난다 2년이면 끝난다 이렇게 세속주의와 기복주의와 황금만능주의를 말하는 지금 우리 시대에 똑같습니다 우쾌자들이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나 어떻게 되면 잘 사나 어떤 관계를 하면 좋은 관계 맺고 있는 이런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고난이 아닌 아무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 이런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복주의와 세속주의 황금만능주의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 묵시를 따르고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데 그런데 그 책망의 말씀 안 듣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만 모여요 거기만 아주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 심판의 경고를 듣지 못하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요 마태봉 23장에 보면 아주 그 한 장을 전체하래 해가지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야 일곱 번의 화를 명언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눈물로 회개를 선포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멸망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돌아와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전하였던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정말 진리의 말씀 이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이건 호흡기 질환이고 어떤 바이러스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기후가 변하고 어떤 상황이 환경이 변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어떤 영적인 배경들 이 영적인 전쟁들 영적인 상황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살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된다니까 집에서 드리고 TV 모니터로 온라인으로 그냥 다 내가 예배 교사가 됐고 내가 다 신앙생활 다 한다 성도님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익숙해지니까 좋은 거예요 편하게 집에서 마치 퀵으로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이게 오늘 밤에 여러분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오잖아요 그걸 자랑하잖아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편리주의 또 상황주의 상황이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어 하나도 이해하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지자들의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그리고 내 죄악 우리의 죄악을 보지 못하니까 거짓 경고와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결국 심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15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읽었던 성 예루살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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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성 기쁨의 성 찬양의 성 그랬던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16절은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우리가 그를 삼겼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우리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입만 열면 비웃고 그리고 우리를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 여왁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극렬히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서 원수가 너로 말며 즐거워하게 하며 내 제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심판 멸망 시온 유다에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포로 잡혀가는 이 모든 것은 여왁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었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미 뜻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앞에 섭리 앞에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한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잔이라 하연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빛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둠도 창조하십니다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란도 창조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의 주권을 이 모든 것의 섭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입니다 고난 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분별에서 생사하복이 결정이 된다라고 그 주의종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십자가를 완전히 전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죄종들이 저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교회학교 가서 어린 생명들 교사들에게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만담하듯이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우스갯소리 몇 가지 농담하고 예언 몇 가지 하고 그냥 끝내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진리의 말씀이 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죄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심판 멸망 바벨론의 포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그 정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과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고 특별히 뭐요? 옛날에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모든 예언은 여러분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맞죠? 딱 하나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재림의 나를 믿지 않는 나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난도 없고 더 이상 환란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더 이상 질병도 없고 더 이상 눈물도 없는 영원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그날은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내가 속해오리라 일찍 오겠다 빨리 오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속해오리라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룰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나 그때는 그 시기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징조들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의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게시하신 그 징조들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분별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 분별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거짓 경고 그리고 미혹하게 할 것들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받아서 게시를 받아서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 그리고 가정을 주의 자녀들을 덮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와 그 역사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모든 예언이 이루어질 때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제림하셔서 이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를 보인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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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짓 이 예언과 묵시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기기울이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수로 사는 이 나라의 이민족 우리 한국교회 대구시는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구시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